너 마지막 골로 가는 거야 방구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더입니다 오늘은 오르가나 아레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케놨다 모르가나로 플레즈넛트 나왔다 모르가나로 플레즈넛트 어 근데 이거 주문각선 맞추면은 바로 2단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주문각선도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까비 주문각선 주문각선 터지고 데미지 개쩔고 우와아 잡았어 주문각선 모르가나도 계속 있네 오르가나가 증강채가 맛있는게 너무 많다 이러면은 큐콜을 조금이라도 아이오니아로 굴릴게요 그냥 와 니달리 난공불락이라 무적이구나 공급기 쓰면은 그것도 좋아요 미안한데 너 맞으면 골로 가는거야 너 맞으면 골로 가는거야 달려간다잉 다다닥 코 미쳤다 어우 무적 미달리 뭐야 저것도 자 여기다가 니안드리까지 딱 자 배트님 아이고 두 번 맞으니까 딸핀데 형님 너무 쉬운데요 주문각선 데미지 받고요 아이고 야 니달리랑 모르가나 조합도 괜찮아 내가 큐 맞추면은 모르가 니달리가 큐 맞추기가 편해가지고 케사기에요 어 이걸 숨어 숨어서 한번 큐 더블유 맞춘다 개꿀 나 이거 은신해 있을게 은신해서 큐 맞출게 어차피 탈론 들어올거거든 안 들어오나 맞췄다 개꿀아 이거지 자 더블유 맞춰주고 니달리 무적이거든요 큐 맞춰주고요 하하하하하 백캡을 가자 그냥 무조건 세게 세게 가는게 좋을지 자 여기도 한번 숨어 있을게 이거 무조건 맞출게 내가 상대방 모르거든 이거 자 무조건 잡는거에요 안 잡히네 다필수 아 플래시 근데 니달리가 무적이라 살리기는 편해 아 근데 궁극기 무적 쿨 있나 아 제 생각 8초 있네 쿨 없는 중 야 이거 근데 치감이 하나는 필요하겠다 우리가 막 폭딜은 아니거든 치감이 하나 있어야지 저거를 한번 막아줄 수 있을듯 야 미안하다 내가 치감 가야겠다 이거 니달리는 극딜 가는게 나니까 내가 치감 가는게 맞을듯 세트 파이크는 진짜 미안한데 뭘 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 맞았다 어 이것도 맞을 뻔했는데 한번 맞춰줘 뭐야 와 저래식으로 한다고 도망가주고 꽃먹어주고 W 써주고 모르가나 블랙스위드 써주고 오오 오오 아 D를 조금만 더 올리자 Q 맞추기 편하니까 아 이거 근데 카이팅을 어느정도 해줘야 돼 카이팅은 어느정도만 필요해 보지 말고 Q를 세트한테는 많이 맞춰놓을까 세트한테 맞추면 이것도 주민력 올라거든 좋아요 이런식으로 주민력 올리는 것도 괜찮아 이러다가 눈먼 QW하고 맞추면 끝나는 거거든 이건 맞을 수 밖에 없잖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맞을 수 밖에 없잖아 이걸 어떻게 안 맞아 자 세트 파이크 어 치감에 갈 필요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쇼 조니아 아니면 아콘인데 조니아가 그래도 치감이 있으니 아 스킬 다섯 있으니까 조니아 가자 맞추면 돼요 맞추면 그래다 너 맞어 그래다 맞어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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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뭔데 아 아 한번 튕겼어 아 그래도 이길 수 있을듯 자 주문각성 터지면은 데미지 뻥뻥 들어가고 그때 이기기 어려우려나 아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맞다 이거? 아 이게 튕겨? 마관을 하나 가고요 가속까지 자 일단 숨어있을게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야 더 더 두꺼운 몸으로 어떻게 피하면서 간다 어차피 여기로 갈 거잖아 뭐룩으로 맞춰버리기 아 세트 겁나 안준네 어우 세트 즐긴 것 보속 아 이렇게 주문각성으로 이달 모르가나 우승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게요